내가 핑계가 살자는 지각비내줘? 아 저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 저 살자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 약간 너 흘리는거 있음 흘리는거 있음 어? 늑대지지야 거의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멋사만득 순윙이 약간씩 어색한게 느껴졌었어요 어색한게? 중력이라 아닌거 같고 뭐 근데 지금은 아직 이렇다 할 멋사만득순윙 멋사만득순윙 만득이는 최근에 맨날 살인자 걸렸는데 오늘 또 걸렸겠어 설마 그러고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맞지 근데 만득이 개자락이나 어쨌든 간에 뭐 다른 정보나 아니면 살인자가 실수한 부분이나 아예 대화할때 얘가 살인자가 실수로 얘기하는 부분들 그들 같은거 있으면은 또 아니 살인자를 모르는데 살인자가 실수한걸 어떻게 알아 미쳤냐? 대화의 흐름사 대화의 흐름사 살인자가 실수한 부분이라던지 살인자 아니 그거 살인자가 안다는 가정하에 얘기한거잖아 어? 아니지 아니지 지금까지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인자가 실수하면은 지금까지 살인자가 유출해가지고 죽은적이 죽인적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살인자가 실수한걸 나한테 너한테 말해라며 내용 공유하라며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살인자가 실수한거 어디야 내가 내가 그런걸 알게 되면 공유해준다고 얘기한거지 아아 아 됐어 멍청이라도 통화안해 컷 넌 그럼 똑똑하다라는거네 너가 왜 똑똑하다 라고 단정짓는거지? 어 나가버리네 그냥 말 안통하니까 나가버리죠 그건 맞지 말 안통하게 대화했지 난 살인자를 찾아라 할 때 핑맨이 빡치게 하는게 제일 재밌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핑맨이 머리 터지거든 핑맨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생각을 줄일 필요가 있어 생각을 줄여주려면 형으로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 핑맨이의 생각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거죠 음 살인자는 시민템 가지고 있습니다 머싸가 시민템 총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인자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어 음 잠깐만 웬 겨울노래가 나오지? 다른 노래 틀자 일단은 어쨌든 살인자를 찾아라니까 섬뜩하게 틀어야지 일단 여러분들은 누가 살인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저는 살인자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라서 조아웨이템을 찾아야되는데 매번 제가 조아웨이템을 너무 잘 찾으니까 오늘 굉장히 힘들게 빡세히 숨겨놨어요 어 일단 일단 오늘 빨리 안 끝내야겠다 그 마음이지 하지만 뭐야 이거 왜 철블럭이야 설마 이런 데다 숨겨두면 진짜 욕해야돼 어 아니야 만득이랑 통화 걸어서 흔들어 볼게요 만득이는 통화 많이 해야지 걸리거든 매번 살인자일때 최근에 만득이랑 통화를 안했거든 그러니까 모르는거야 근데 만득이랑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럼 걸려 쟤는 그냥 걸리는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살인자가 맞습니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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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막말로 오늘 내가 꿀잼 생각났어 빨리 살인자 추리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내가 살인자인 척 해야되겠다 수인님은 지금 뭔가 조합 아이템 찾으러 다니는거 같거든 살인자가 아닌거 같기도 해 살인자였으면 지금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막 돌아다녔을거야 아 수인님 나 쫓아오네 근데 살인자는 약간 그냥 여유로운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하고 있을거 같애요 오늘 약간 처음에 다급하 다급하지 않았어 일단 처음부터 그치 너지 사람 너지 그래 너지 네 뭐라고 너지 살인자 너지 아니요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요? 어 갑자기 아니오라고 한거 보고 더 살인자인거 같애 만득이 살인자 냄새 살인자 냄새 응 응 너 살인자 나 만천아이 알릴거야 만득이 살인자 왜요? 뭐지? 만득이 오늘 되게 되게 부드럽게 일부러 부드럽게 얘기할려고 하는데 이거 만득이 진짜 살인자인가 본데? 왜? 만득이 살인자 자식 일부러 부드럽게 얘기하잖아 아니 왜 내가 살인자에요 아버님 이렇게 말 안하고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네 아니 아니 오늘 오늘 아무런 생각을 안할려고 했는데 와서 갑자기 수리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당황하지 그러면은 어 변명하지마 이 비겁한 살인자 난 수리님이랑 통화하러 갈거야 나는 오늘 수리를 안할려고 했다고 뭐 비겁한 살인자 자식 변명하네 수리님 저 방금 살인자랑 통화하고 왔어요 그게 뭐야 뭐야 문어수케잖아 저도 먹을래요 그거 문어수케다 이거 짱이야 아싸 뭐야 이거 조합 아이템이에요? 아니 이게 조합 아이템인데 어디서 발견했어 어디서 발견했어 내가 똥종이서 건져올렸다 아 똥종이섰구나 튼튼한 축구공 이거 이미 4개 다 찾은거 아니야 알고보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자랑하려고 다 들고있는거 같은데 이거 어머 이게 중요한게 아니야 누가 살인됐는지 누가 살인됐는지를 알았다고 아 살인됐는지 알았다고 누구 죽었어? 어 죽었어 뭐야 그래 맞네 어 리타는 아니고 근데 만득이는 살인자일수도 있는게 자기가 자처해서 한번만 봐달라고 얘기를 급하게 했어요 아까 누구 죽었잖아 뭐야 내가 수인님 통화 걸때서 죽었네 그럼 수인님의 살인자 아니고 아니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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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0분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10분에? 아 이름표 보인다는거 괜찮아요 이번에는 이름표 보이는거 같아 준비한 사람 지각비 내야지 솔직히 말해서 이름표 안넣었으니까 맞지? 그건? 아 뭐야 어 맞아 내가 말할라 했는데 머싸 죽은거 어? 머싸 죽었어? 왜 나이 머싸한테 죽어 나갔는데 머싸한테 죽어나갔는데 머싸가 안받은 첫번째 사망 첫번째 사망 첫번째 사망자 머싸 머싸 잘 됐다 머싸 하하하하 머잉 그 원래 그렇게 메모도 같이 적는거인? 꼴 좋다 잘 됐다 꼴 좋다 잘 됐다 꼴 좋다 이 자식 날 아까 계속 괴롭혔거든 내가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상인자가 대신 죽여줬군 저 녀석 내가 봤을때 아무한테나 저거 아니 머싸 바늘 난리나 죽었어 저거 머싸가 안 괴롭힌 애가 있음? 잠깐만 중룡이가 처음에 대시 가지고 있었나? 대시 처음에 누가 먹었지? 어? 대시 처음에 나온거잖아 중룡이가 먹었나 그거? 중룡이 대시 쓰네 중룡이가 수인님한테 전화 걸었어? 응 뭐지? 설마? 죽일라고? 근데 여러분들 뜬금없이 말하는거지만 한가지 홍보할게 있어요 응? 뭐냐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여러분들 곧있으면 마크헤이지가 TV에 방영됩니다 악어TV에 어 애니박스에 이제 7월 4일 수요일부터 오전 1시 30분 첫방이 있은 이후 매주 수요일 동시간대에 방영되고요 챔프에 7월 6일 오후 10시 첫방송 이후 매주 금요일 동시간대에 방영된다고 해요 챔프랑 애니박스에 이제 마크헤이지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 아 맞죠 맞죠 아 근데 아버님 아 어떻게 그럼 챔프 방영전에 알아야될게 있습니다 어 중요한게 뭐지 아니 챔프 가기전에 알아야될게 있어요 뭔데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살인자가 누군지 살인자가 누군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군지 용의자는 단 두명이에요 두명? 누군데 첫번째 일단 순이님입니다 봐봐 맨날 아니 잠깐 왜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라고요 예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봐봐요 지금까지 최근에 근래의 살인자 했던 중에 멋사랑 나를 먼저 죽인 살인자 누가 있죠? 희대의 살인마 순인 긴다해 아니 이런 극단 묻어한 사례가 있습니다 막 왜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 한 3, 3, 4번 전에 멋사랑 내가 몰아가서 순이님의 멘탈을 부순적이 있어요 순이님이 결국 그날 살인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님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이가 터질때까지 저희를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케이 아버님 안듣고 있네 네 말 안들었어 왜냐면 순이님이랑 같이 있을 때 살인 일어났어 그래서 뭔 개소리인가 하고 안 듣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님 그러면은 용의선상에 한 명 더 있어요 아니 아니 나는 순이님이랑 같이 난 순이님이랑 같이 살인이 일어나서 니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 진짜 제 용의선상 하나 더 들어주세요 그래 그래 그건 제대로 한번 들어줄게 솔직히 순이님은 말도 안 돼가지고 안 듣고 있었고 다른 거는 내가 모르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 다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늦게 죽일 성향을 가진 사람 저는 너부리라고 봐요 너부리? 마카오황 마카오황 마카오황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순이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너부리도 같이 있었었어 왜냐 너부리가 날 지켜보고 있었거든 계속 난 그걸 봤지 근데 그 다음에 살인이 일어났어 응 그러면 너부리도 아니야 근데 순이님도 아니야 그게 일부러 일부러 살인이 일어날 때 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1초에 딜레이도 없고 잠깐만 순이 그건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바로 옆에 내가 바로 옆에 아니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걸 아는데 바로 뒤에 가서 죽였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살인자 지금까지 일어났어요 언제까지도 그렇게 방치할 거예요 어? 중력이 오늘 죽여하는데? 너 살인자냐? 아 언니 이 중력이 좀 해인데 좀 수상한데 뭐가 어 나갔어 쟤 어 뭐야 수인님이랑 같이 안 있었다고? 아 언니 언제 말하는 거야 아 그때 살인 가능하다고 공지 뜬 거야 어? 나 수인님이랑 같이 안 있었네 안 있었다네 어쨌든 줄이고 수인님도 용인선장에 올라갔어 어 아까 살인이 살인을 할 수 있다고 뜬 거래 아 아까 그거를 그거였구만 그 핑맨님이랑 통화할 때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수인님이랑 같이 안 있었네 일단은 그것도 있어 핑맨이가 내가 추리를 해야 되는 애를 일부러 줄였단 말이야 일단은 뭐 살인자인 거 같은 사람 3명으로 만드기가 수상하다 리타가 수상하다 이거는 일부러 핑맨이가 내가 한쪽으로만 생각하게끔 유동한 걸 수도 있어 나 천재인가 갑자기? 핑맨이가 살인자면 난 천재다 까비 아 근데 아까 멋사 멋사가 괴롭히던 사람이 핑맨이 아니었음? 초반에 멋사가 괴롭히던 사람이요? 그래서 막 아까 아까 멋사가 나 죽으면 핑맨임 나 죽으면 핑맨임 막 이러고 다녔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멋사는 나는 핑맨인가 싶었어 멋사는 일바로 죽을 수 밖에 없었던게 걔가 인성질 아이템으로 너 인성질 분명 했을거란 말이야 그럼 살인자한테 인성질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죽이겠지 그래서 죽은거야 멋사는 자 그런가? 아기사 멋사는 매번 휠이 퍼블러 거의 퍼블러 죽었던거 같은데 야 조합 아이템 내가 봤을때 없는데 이거 다 얻은거 같애 얻은거 같애 야 이거 다 얻은거 같은데 일단 아고님 제꺼 넣어볼까요? 이거? 어 넣어봐요 한번 넣으면 애들이 오겠지 살인자는 최종 아이템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 처음에 조합한 다음에 조합한 다음에 조합된 아이템을 처음에 드는거는 무조건 일반인이어야 됩니다 그 룰이 있다는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 너블이랑 같이 있지도 않은데 왜 날 보라 그래 순이님이 살인자일 수 있지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나한테 통화를 건거지 마치 알리바리를 만들려고 그리고 지금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 아니 같이 있지도 않은데 나랑 통화하고 있으니까 살인하는거 걸릴까봐 이제 안 죽이고 있는거지 아 아니 아버지 조합 아이템 넣으러 왔다니까 아고 아고 야 이거 꼈다 이거 모임 난 다들 미행해봐야겠다 너블이 너블이처럼 아직은 누가 살인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인 야 아 아버님 일단 나 너블이랑 좀 통화를 해봐야겠어 쟤 왜 상황을 오케이 수고해요 리사님이랑 통화해봐야지 어 중명이 핑맨 통화왔다 여보세요 여보대요 여보대요 반가워요 중명님이에요 핑맨님이에요 왜요 뭐가 큰일 났어 큰일났어요 지금 뭐가 뭐야 아 살인자 누군지 알아버렸어 누군데 수은이 살인자다 아 내가 스윙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는데 아 아니 아버님 그래서 그래서 살인이 안 일어나고 있다 어 그래서 살인이 계속 안 일어나는거고 지금까지 못죽이는 사람은 진짜 한명밖에 없어 너무 내가 뭐 내가 그냥 그러라고 하니까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한다 아 아 와 잠깐만 야 방금 누군가 골을 넣었잖아 근데 너부리가 갑자기 그 골 넣는 장소로 뛰어가더라고 방금 근데 수인님이 나오니까 갑자기 안 들어갔어 아 이거는 즉 너부리가 수인님이 안에 들어가있을때 죽이려고 갔다가 수인님이 나오니까 못죽인거지 아하 절후의 귀이었는데 아 역시 아버님 방송천재 아 오케이 어떤건지 알겠다 뭘 방송천재야 뭐 그런건가 일부러 사람들 사람들 꼬이게 만들었다 아니야 아 아버님 생각 다 읽었다 아 근데 아버님 근데 내 용의선상 두개가 적합해 너부리 아니면 수인님이 일수 밖에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본거로 봐 야 통화를 해보면 어벅어벅거리는게 보여 진짜로 자 그러면 수인님 다시한번 얘기해줄래 니가 아까 얘기한거 한번더 왜냐면 아까전에 내가 수인님이 살인타임 때 내가 같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자 지금까지 자 지금까지 죽은 사람 딱 한명 머싼데 그리고 아니 근데 일단 머싼 죽은게 순인님을 우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놀렸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진짜 살인이 안일어났어 그리고 전훈아 꼴을 넣었잖아 어 너 꼴을 넣었잖아 자기가 살인자가 아니라는건 어필하려고 꼴을 넣은거야 야 그러면 내가 미친척하고 방송 터지던 말던 수인님 한번 죽여볼게 죽인 다음에 아 근데 여기서 아 근데 아니 근데 있잖아 어 근데 여기서 진짜 다른 애가 살인자인데 같이 미친척을 하고 있는걸수도 있어 야 내가 미친척하고 한번 죽여보고 아 아니 왜냐면 죽여본 다음에 살인자한테 내가 살인자인척할게 네 아 아니 살인자한테 두번질렀는데 아직도 살인이 안일어났어 야 야야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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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합치자 야 악어 중력 핑맨 크로스 살인자를 발견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살인자 죽인 다음에 인정 인정 죽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틴키랑이 만들어서 우리가 웃음 독차지하자 인정 인정 웃음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좋잖아 야 셋이 가위바이브 아니야 아니야 셋이 가위바이브야 누가 죽일건지 잠깐만 가위바이브하자 가위바이브 가위바이브 자 가위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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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를 하고 있네 진짜 뭐가 아우님 어 게스트를 하지 마세요 진짜 뭐가 네 제대 갑시다 내가 죽이는거야 야 이거 이긴 사람이 죽이는거야 뭐야 가위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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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핑맨 나랑 가위바이브 야 가위바이브 가위바이브 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이지 오케이 핑맨 너가 죽여라 야 같이 다녀 야 운동장으로 와 운동장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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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 때 자는 죽이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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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통화막으로 불러 빨리 통화막으로 어디로 오라고 해 빨리 여기서 개꿀잼인걸 수링이 살자 아예 개꿀잼이야 야 야 야 빨리 일로와봐 수이.. 수이님 일로오라고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이님 어디에요 지금 여보세요 나 지금 어? 나 지금 군부대에 있어 아니 미친녀 살인조 왜 아 왜케 안죽여 아 제발 빨리 죽여요 살인자님 수살인자 아니 칼로 쑤셔 아니 어 저거 살인자 수이님 잠깐만 9900에 아니 왜 내가 살인자가 맞는데 어떻게 알았어 자 휘민아 군부대로 가자 군부대로 일단 만납시다 수이님 만나서 얘기하자구요 왜 왜 지금 우리를 만나면 살인을 또 못자질릴까봐 우리를 만날 수 없는건가 아 탱크인 그대로 보세요 탱크인 그대로 보세요 군부대에 군부대에 있다니까 룬아 살인자 아니잖아 룬아 살인자 아니면 아리어도 문제야 아 왜 그냥 로켓으로 와야 로켓 수이님 로켓으로 와 로켓으로 와 로켓으로 와 로켓으로 군부대로 갈게 오프닝지역 쪽으로 와 오프닝지역 탱크인자 여기서 개꿀잼인거 알려줄거야 어떤거 우리 수이님이 살인자가 아니고 우리중에 살인자가 있었다면 아 진짜 레전드지 그리고 악어가 일부로 우리끼리 죽게 하는거라면 와 핀미인이 갑자기 갑자기 죽이기 싫어가지고 이러는거 보소 이 터는거 보소 일로와라 아니 형 살인자였으면 내가 살인자지 왜 악어님이 살인자야 말같지도 않은졸를 자 빨리 수이님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빨리 와 빨리 와 핀미인 와 너 가위바위보 졌으니까 와 빨리 야 너부린 살인자인거 같긴 한데 빨리 너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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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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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놀자 애들이 많으니까 일로 들어와 네 나 왜 모르는데 나 죽일려고 지금 일단 치조할라고 게임할라고 침묵 다질거야 침묵 일로 들어가 치조하는거야 치조 뭐야 반대가 여기 치조야 아 찬양 왜 안가 너울이가 따라온다니까 우리 아니 나 문어 스케일 나는 문어 스케일 먹고 싶었을 뿐이야 가 가 가 가 가 가 아씨 갈바부를 져가지고 넌 죽여야 아 왜 날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영웅이 날아 날아가 날아가 나 죽이면 안돼 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할 수 있어 6헤드윙 아 진짜 살인자면 안돼 뭐가 뭘 살인자 맞아 어 아니야 살인자 아닌데 잘가 야 너블이가 무릎에 졌어 너블이야 아 우리 내가 가위라이버 야 진짜 무릎에 졌어 야 잠깐만 너블이 100%나 야 저거 100%나 야 저거 100%나 잠깐만 자기가 안죽였는데 왜 죽였지 하고 야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필요없어 필요없어 남순님 남순님 어딨어 자 남순님한테 긴 말해야지 살인자 맞다고? 검 있었대 시청자분들은 검 있었다는데 살인자 맞네 야 야 핑레나 이 자식 검 바로 챙겼네 아니 근데 검 누가 챙겼냐 미친척 오지게 하네 제가 살인자고 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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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우리 합동했잖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살인자 잡았지 일로와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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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내 말 좀 들어봐 꺼져 인마 꺼져 아니 근데 수인이 진짜 잘 못하는거야 야 우리 동업자야 우리 동업자야 꺼져 아니 왜 왜 왜 내가 맨날 살인자일때 이 아니 그러니까 못사 죽녀 못사 죽녀 맨날 처음으로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빨리 우리끼리 살인자 놀이하게 야 지금부터 우리는 야가 우리 살인자 놀이할거야 근데 미친 거닐자마자 이러네 야야 이제 이제 우리가 세명 할 사람은 이제 이제 야 삥에 너가 공식적으로 살인자야 잠깐만 너가 살인자인 척하고 다녀 야 니가 각각이 은신 실수 나간거 실수할게 오늘 실수할 줄 할게 실수하지 야 야 야 야 내가 니 따님한테 넌 우리가 살인하는거 받다 할게 그럼 죽녀이가 전화해가지고 너도 그렇게 말해 아 내가 도중에 초대할게 야 내가 도중에 초대할게 야 내가 도중에 초대할게 내가 도중에 초대할게 너블이 뭐라 리타님 전화하다가 내가 은신을 쓴 상태에서 너블이 근처 따라다니면서 너블이 근처에 사람을 한 대 칠게 어어 야 야 너블이 근처에서 이제 리타님이 너블이 볼 때쯤에 한 번 은신 사삭 한 번 써줘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조작단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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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선 너블이 여기있어 너블이 여기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 리타가 너블이 죽이게 하자 어 리타가 너블이 죽이게 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 리타님한테 너블이가 살인하는거 받다 할게 오케이 전화하고 올게 내가 도중에 중맹이 초대 걸게 너도 말해 오케이 오케이 중맹이가 받다 했음 야 중맹은 따라해 다닐게 난 너블이가 따라다닐게 오케이 너블이 죽이게 하자 오케이 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또 그거 하자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해서 오케오케 니타님이랑 가위바위보 하자 오케이 아 둘이 둘이 짜 지금 보장이 할지 뭐 하나 목내죠 어 묵 야 니타님이 가위바위보 중에 뭐 낼거가냐 다른거 낸사람이 니타님 다른거 낸사람이야 지금 한걸로 하자 재밌작 처음에 그러면 가위바위보라 했다가 가위바위보라 했다가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아 그냥 다른거 낸사람을 하자 하면 그때부터 오케 어 묵묵묵 묵짓바 묵짓바 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야야 야 야 나 드래곤볼 모았어 칠성구 이거 용 부를 수 있냐 흐후미리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어 야 야 뿔 수 있잖아 볼 수 있잖아 야 야 모여 일단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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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사리에 2전생으로 살리자 하하핳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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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드래곤볼 일곱개 뿌리면 소원이 이루어져 야 근데 운영자가 준비할 시간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냐 아냐 원래 이런거 잘받아줘 잘받아줘? 오케이 오케이 칠성구 칠성구 여기 뿌려 바닥에 뿌리고 신용 빨리 뿌려 신용 칠성구를 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밤 됐어 ź가 나잌ouse 버텨야 돼 칠성구를 모았습니다 칠성구를 모으면 두äs곤볼이 얘 용 맞아? 신의 신현 저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대의 소원을 내게 말해보거라. 그대의 소원이요? 제가 살인자가 되고 싶어요.